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전부 다 나와 예쁜건 못났건 착하건 못났건 상관없어 나를 사랑한다면은 누구든지 소리질러 나와 나와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창기하고 얼굴들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눈이 닫혔을 때 네가 울렁지 울렁지 너도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화가 났는지 터쳐 나오는 웃음 잡고 있는 면대 전화기를 어깨로 크기에다가 두른채로 딴짓 하나 졸려 죽겠는데 마지막에 전화기를 한편에다 언제든 언제든 끼리만 하고 꾸벅꾸벅하고 있는거니 나도 못할 말 없네 내가 못해 해 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 좀 해 배터리는 날 배터리는 날아져 가는데 너무너무 많은 날이 있는데 충전기는 멋대로 엉켜있는데 어 별 수가 있나 역시 자 여러분 오늘 주말한 수협단계를 대표여가지고 어 여쭤볼게요 자 1번 오늘 차분한 음악감상 분위기로 간다 2번 조금 이렇게 재밌게 노는 분위기로 간다 자 1번 소리 질러 뭐 다 2번이라니 2번 소리 질러 아 그래요 아니 뭐 통 뭐 저기 그러시다면 뭐 하나 둘 하나 둘 오!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아 당장 만나 금의 전화기를 짓고 있을 어느 정도 표정은 나는 만나 자 당목이다 자 뛰어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딸분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만 그 줄 모르겠습니까? 당장 만나 맘나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감사합니다 당장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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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람을 타고 따라와줘요 나를 떠번뜨려줘요 내 사람 제 넓은 벌판을 지나 봉긋한 동산을 지나 깊은 골짜기를 지나 잔잔한 내 마음속 샛노래 파도가 절속이 돼 제 넓은 벌판을 지나 봉긋한 동산을 지나 깊은 골짜기를 지나 잔잔한 당신의 샛노래 파도가 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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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스톱 제 넓은 벌ardi 낼사람 안 참고 말할 것 같다 다지 않아는데 낼사람 한 번 안 참고 말할 것 같다 아줌마 셀카 셀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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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콘서트 때 봬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난 별일없이 잠려 나는 별일없이 잠려 나는 별일 없이 잠려 나는 별일 없이 잠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